안녕하세요. 저는 싱어송라이터 20살 박은수입니다. 여기가 기획사 녹음실에 와본 것도 처음이기도 하고 이런 데서 연예인분들, 마마마분들 녹음하셨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거 생각하니까 더 설레기도 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아예 기대를 안 했어요. 정말 대상을 타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제 음악에 대해서도 확신이 생긴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저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스타일이 이번에 수상을 했을 때 심사하시는 분들께서 이 스타일이 괜찮다고 말씀해주셔서 이 스타일 잃지 않고 꾸준히 음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. 정말 자신의 음악에 자신감 있지 말고 확신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더 멋있고 맛있고 재밌는 음악을 쫀득쫀득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. 좋은 음악인으로 만나서 합작도 하고 그렇게 해보고 싶네요. 화이팅!